안녕하세요 로킹돌 로아입니다.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기자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지난 True All There에 이어 이번에는 세 번째 싱글 앨범 스킵아웃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오늘 쇼케이스 끝날 때까지 예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로아씨의 뭔가 떨림과 설레임이 지금 제 가슴까지 느껴지는데요. 좀 더 긴장을 푸실 겸 포토타임을 한번 정면부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킹돌 로아씨가 솔로 싱글 발매를 하는 오늘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. 새 곡의 제목은 바로 스킵아웃인데요. 어떤 곡인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로아씨의 포토타임을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. 로킹돌은 2021년도에 로킹돌의 로아씨는 2002년생이십니다. 본명은 김혜인인데요. 자 아티스트 로아로서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기자님들께 듬뿍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준비가 될 겁니다. 시크한 외모와는 다르게 또 반전 매력이 있고요. 굉장히 또 말을 할 때 쑥스러워하지만 무대를 할 때 보여주는 이 카리스마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. 자 로아씨 오늘 또 혼자 서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시간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. 자 이제 한 10초 정도 후에 포토타임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혹시 원하시는 포즈 우리 기자님들이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전달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오늘 로아씨 의상이 지금 너무 정면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봤다가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포즈 한번 가능할까요? 자 뒤태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네 아 잘 나오겠네요. 요 느낌 좋습니다. 좋았어요. 네 아 굉장히 강렬하고 시크한 매력의 이번 스킵아웃의 매력 곧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 포토타임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로아씨 수고하셨습니다. 어우 허리 괜찮아요 허리 괜찮아요 네네 자 다시 마이크 받으시고 하나 둘 셋 자 로아씨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 둘 셋